열펑기 머만들 반갑습니다 열펑기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도 가늘고 또 염색으로 인한 손상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10분 방치하고 나오면 아쿠아프루틴 A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경화된 것도 풀어주고 또 이 모발에 대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그렇게 10분 정도 방치하고 나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쉽게 전처리 없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손상이 심한 부분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하고 C3로 해서 손상이 심한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은 C3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발이 가늘다고 했어요 가늘어서 저는 피카의 C1 그러니까 pH 9.5짜리거든요 강곱슬 펌즈예요 여기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도 이렇게 보면 부위부위별로 저희가 손상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C1를 도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판넬 볼게요 이 상태에서 살짝 보시면 손상이 있는 부분은 C3에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 그 다음에 건강한 부분은 또 모발이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강곱슬펌제 C1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빛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는데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카의 C1 pH 9.5짜리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열 처리 10분 한 다음에 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도포하고 있어요 어때요? 무너져야 되는데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열 폼에 있어서 특히 아이론 폼에 있어서는 깊은 연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전처리 없이 자 이게 아까 손상이 굉장히 심했던 모발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도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C1 예 pH 9.5짜리거든요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윤기 많이 나죠? 이게 늘어져야 되는데 전혀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인사를 하겠습니다 편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손질을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물기를 해주십니다 물기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테필, 프로테필을 부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부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부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부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부포해 주세요 네 또 부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부질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합니다 저희들 매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상력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손상력이 있습니다 프로테필 마스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짜리에서 그냥 손상력이 쉽게 해서 창구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합형 치워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부질을 하고 이렇게 부질을 하고 마사지 하기에 가볍게 헹힌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더블로 뿌리살리기입니다. 모발이 가늘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볼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카에 더블로 뿌리 볼륨살리기를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는 길게 떠주세요. 얇게 길게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13ml 가지고 수근을 한번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에 17ml 그대로 더블로 살려보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글러브를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세 파팅으로 나눠서 와인딩을 하는데 세 파팅에서 일단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우측 파트 네, 첫 번째 판넬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요. 피카는 봉도 길고 또 얇게 뜰 이유가 없어요. 지금 뿌린 거는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7mm, 네, 17mm로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예, 자, 조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이롱하고 빗하고 붙이신 다음에 네, 자, 기다리시면 이렇게 툭툭툭 하고 올라와요. 네, 잡, 잡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피카의 이 봉이 길잖아요. 이 열을 이용해서 네, 수분이 건조되도록 그럼 이렇게 마음대로 놀아요. 이 상태에서 내 앞부를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우측 파트 두 번째 판넬은 19mm로 와인딩 할게요. 자, 19mm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첫 뜸이 아니라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 기다리셨다가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잘게 잘게 와인딩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빠른 시간에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좌측 판넬도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첫 번째 판넬 네,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17mm 17mm로 네, 수분 건조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끝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건조가 됐죠? 자,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빼겠습니다. 네, 네, 좌측 파트의 두 번째 판넬은 19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 번 이렇게 천천히 건조 한 번 해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넣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이렇게 하니까 끝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래서 빨리 건조되도록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제가 미리 그 네이프는 17mm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17mm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17mm로 제가 백파트 세 번째 판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mm 네, 세 번째 판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빼시고요.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네 번째 판넬입니다.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네, 금방 와인딩이 끝나요. 네, 연화만 잘 보시면 와인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 피카랑 이렇게 해서 아이롱펌 하시면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편견은 네,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되면 이렇게 펼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파트 다섯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하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우, 끝이 막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손상된 머리인데 굉장히 연화도 잘 되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쭉쭉쭉 네, 조금 네,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어머나 네, 점점점점 피카가 봉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놀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깨끗이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때요? 컬력도 굉장히 있고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바람 이렇게 덩어라 가면서 건조해주세요. 네, 자, 어느 정도 다 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와우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7mm하고 19mm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웨이브 만들었습니다. 예, 또 예쁜 사진에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잭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래서 자, 오초심한 연예인 덕계 덮개 아이롱을 찝어주시면 지금 이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4바퀴에서 5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3바퀴까지는 가능해요. 2바퀴에서 3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덕계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릿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자, 이쪽으로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와인딩 했던 거랑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뜸을 주는데 살짝만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자,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자, 한번 빼볼게요.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그죠? 얘는 방향성으로 했는데 얘는 어때요? 그냥 제가 말아놓은 거예요. 와인딩 근데 얘는 한 바퀴 정도 조금 더 와인딩 그죠?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를 이쪽 방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쭉 마지막이라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머리도 정갈하면서 제가 중화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발을 우리가 파마를 막 해놨다 해서 그냥 중화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또 한 번에 방향성을 줘서 어머, 예쁘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